진권과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길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짧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갔거든요.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장시원 과장님.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지난 8월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두 개의 시리즈로 나왔어요. 하나는 제목은 그 역사를 알고 싶다라는 리포트고요. 하나는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뤘고 2편은 환율 전쟁에 대한 역사를 좀 다뤘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과연 11월 29일에 두 정상이 만나서 화해를 하고 무역 분쟁을 종결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리포트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확연하게 낫다 안 낫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리포트 내용을 좀 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는 쉽게 끝난 이슈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무역 분쟁은 사실은 145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무역의 어떤 패권을 지고 시작됐었는데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당시에 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 두 나라들은 이제 무적함대라는 어떤 대항선들을 가지고 사실 해상 무역을 장악을 하면서 유럽의 항신료 무역에 대해서 가장 패권을 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두 나라는 결국은 제조업 기반의 어떤 경쟁력 악화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패권을 영국으로 좀 물려주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국이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을 벌면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영국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제조업의 어떤 강력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또 하나는 해상에서 어떤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오던 자유무역 정책을 펴면서 이어오던 부분들을 1차 세계재단과 2차 세계재단 이후에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미국의 패권을 넘겨주게 되거든요.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사실은 전쟁에서는 우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살펴보게 되면 무역 분쟁의 이슈 사이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서 굉장히 두 나라가 다툼이 심했었습니다. 영국은 어쨌든 1970년대까지도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을 표방하니 결국은 미국의 어떤 손을 들고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과 처음에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인해서 일본과도 무역 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 1945년도 첫 팽년 전쟁 이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농업국가로 전락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1950년도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일본을 전쟁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업 어떤 공장이라든지 기지지를 일본에 서면서 전초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조업 기반의 어떤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아시아라든지 또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패권을 지도하게 되거든요. 좀 긴 역사를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은 이제 1900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환율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무역 패권도 잡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패권을 지금 이제 이어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무역 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중간에 사실 냉전이라는 어떤 체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가려서 냉전이라는 체제 부분에 가려서 소련과의 어떤 무역 분쟁 이슈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과의 아편 전쟁 이후에 결국은 대외무역 정책을 좀 강화시키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아주려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 이슈 사이에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좀 리포트를 살펴보건대 쉽게 끝나지 않을 부분들이고 결국은 11월 29일 두 정상회담이 만나더라도 단반의 합의는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지를 계속 남겨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만 좀 살려놓을 뿐이지 그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시키고 모든 부분들을 종결시키고 시장을 다시 한 번 부자 반등 상승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12월에는 사실은 11월까지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들이 12월에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내년 시장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어떤 공장 역할을 해오고 글로벌 어떤 소비 시장의 가장 대표 주제로 나섰던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제3국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든요. 사실 베트남이나 인도라는 어떤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시장에 비교할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내년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 앞서 만들었던 대공황에 버금갈 만한 큰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아주 연말 랠리 또는 내년 시장까지 아주 크게 좋은 시장으로 바라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연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오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을 했을 때 프랑스 시장이 전쟁이 났으니까 시장이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원래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전쟁이 원래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프랑스 정시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에 거의 한 39km 정도에 근접할 때까지 프랑스 시장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까 금리 인상하고 비슷하게 이 부분 자체가 계속 진행이 돼서 뭐 이 부분에 이제 전능 소위 말해서 기정사실화 되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또 그거와 관계없이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시장이 1920년대 30년대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때의 어떤 금융 시스템과 그때의 시장 상황을 지금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무역 분쟁이라든지 당시에 공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년, 20년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과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은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어떤 다투는 상황에서 지난 상황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아주 1, 2년 사이에 빠르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누구나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뉴스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